아그네스 씨는 본명이 뭐야? 아그네스요. 본명이죠. 본명이 아그네스요? 그렇지 재밌게 보니까. 혜니야 너도 한국 이름 하나 만들자. 어? 그럼 괜찮다. 야 괜찮다. 한국 이름이 아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희민. 희민 어때? 희민. 희민. 희민 어때? 희민. 야 인제꾸나? 아니 좋아서 형이 있으니까 이미 햄리. 그냥 햄리로 말하니까. 저 뭐 같아요? 이름 뭐 같아요? 아 이름? 한국 이름이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한국 이름. 도연 님이. 한국 이름. 정식이 같아. 저는 그냥. 정식이? 우정식이. 우정식이. 아니면 한국 좋아해. 한정식 좋아해. 한정식 좋아해. 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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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 그래. 정식이. 그리고 진짜 한식 되게 좋아해요. 너 한식 좋아하잖아. 좋아할죠 한정식도. 그러면 우리 햄리 한국 이름은 한정식. 정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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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어르신들은 분명히 좋아한다. 분명히 좋아한다. 경양식이 왔냐 이러면서. 양식이 오빠. 양식이. 이름이 착착 경기네.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 외국 스타일. 다들 여기 오는 외국 스타일. 집. 대박이다. 되게 넓다. 우와. 통창. 통창. 우와. 햇빛 완전. 욕이야. 여기가 좋아하는. 창문. 이게 원래 있었어? 우와. 진짜. 액자 같다 액자. 여기만 보니까 되게 외국 같다. 여기 집주인분이. 아키텍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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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테라스야? 아키텍트야. 이게 미니 캐라. 아키텍트야. 아이키텍트야. owana 집이다. 하이하우스. 아키텍트야. 아키텍트야. 호리 아그네스 아니야? 어 그러네. 나그네스. 이건 많은 거 아니야. 혼자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파티 맨날 해. 같이 마시는 거잖아. 호나 건강 괜찮나? 괜찮아 괜찮아. 살 조금 찐 거 외에는 괜찮아. 아니 잘 찼어 이게 좋아. 아! I know, right? 잠깐만, 여기. 더 있어. 와, 죽어. 너 이거 뭐야? 그리고 맨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아니면 우리집 올 때 항상 뭘 가져오고 아, 이거 뭐야? 이거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하신 거예요? 셰프 친구들도 있고 프로페셔널 셰프, 미션은 스타 이런 친구도 많아서 이거? 저녁 때 손님들 오거든, 그래서. 와, 역시. 아, 그 셰프 부모님. 잠깐만, 누나가 한 명 다 마시는 거야? 나 혼자 마신 거 아니야? 셰프님이랑 같이 다 마신 거야. 나 혼자 마신 거 아니야? 셰프님이랑 같이 다 마신 거야. 잠깐만, 지금. 지금 아침 10시. 10시, 10시인데. 지금 아침 10시인데, 지금 술을. 지금 점심시간이야, 뭐야. 아니, 지금 굳이 꼽꼽지, 지금. 아침도 마시면. 저녁